아우, 선생님. 여기도 너무 좋다. 평생 미션은 떼가 묻지 않아서. 어떻게 보면 참 지루산 같은 여자예요. 어머! 어머! 선생님! 대낮에도 귀신 넣어요? 비하느라 너를 불러요! 지금 만나러 가는 할머니는 평생님을 낳으신 엄마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. 어머니는 그 호들끝이 모습에 담겨있어요. 잠시만요. 한밤에 가고 있는 박스님을 만나러 가요. 수업을 받은 후에 가고 있는 곳에 든다. 깨끗한 이유로 반응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